빨간거 올라갔어요? 여기만 조금 올라갔는데 여기가 잘되더라구요 바디칠 펜이 거의 없는 편인데 네 오케이 하고 페이스 바디 3 그리고 스톱 페이스는 얘를 껴서 해요 약간 페이는 있네 이거 왜요 이거는 페이스 여기까지는 바디로 많이 안나고 꾹 밀어넣어야 돼요 밀어넣어서 살짝 되면 멍들고 대서 눌러줘야 돼요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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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람을 바른다 바람을 바라보는다 바람을 바라보는다